자 김지현님께서 EDM 장인 세븐틴 홈 EDM 버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 홈을 EDM으로 뭔가 흔한 EDM을 저희가 그런 특성을 파악하다가 나왔던 건데 어 이거 있어요? 만약에 저희가 종소리 그 종소리 노래 EDM 버전이라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Buddah Tan TK 울려줘요 내레이션 해는... 강남사 이런 느낌으로 EDM을 하는데 그럼 홈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집갓 Coz I'm your h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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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MEHOME H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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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예능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건가요? 홈은 해본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하는걸로 좋다 좋다 아 요런거를 주로 막고있나봐요